고구려 27대 영류왕 24년 641년입니다. 당의 진 대덕이 사신으로 와서 고구려를 염탐합니다. 대덕인 봉사라 하여 첨국 허시를 컬대 컬덕 이날린 밧덜봉 하여검사 사신사 엿볼첨 나라국 고구려입니다. 빌허 열매실 컬대 컬덕 이날린 밧덜봉 하여검사 사신사 당의 진 대덕은 사신의 명을 받아와 엿볼첨 나라국 빌허 열매실 나라의 허시를 엿보았으나 오인 부지하니라 나오 사람인 아닐불 알지 나오 사람인 아닐불 알지 우리나라 사람은 알지 못하였다. 대덕한주하니 재열하니라 컬대 컬덕 돌아올한 아랠주 임금제 당태종입니다. 깃불열 대덕은 어재왈 대덕은 어재왈 어재왈 진대덕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기국 문고창망하고 거기 나라국 기국은 고구려입니다. 들을문 높을구 창승할창 고창국입니다. 망할망 거기 나라국 들을문 높을구 창승할창 망할망 그 나라는 640년의 고창국이 망한 것을 듣고 대구하여 관후직원이 컬대 두려워할구 집관 객사관 살필후 갈지 부지런할건 컬대 두려워할구 매우 두려워하여 직관 객사관 살필후 갈지 부지런할건 객사에서 접대하는 것이 가어상수르이다 제왈 드할가 어조사어 뜨뜻할상 펭상시상 샘수 임금제 당태종입니다. 가로 왈 드할가 어조사어 뜨뜻할상 펭상시상 샘수 펭상시보다 더하였다. 임금제 가로 왈 당태종이 말하였다. 고구려 본사군지 이라 너풀구, 글기구, 고울려, 건본본, 본디본, 넉사, 골군, 땅지, 기이, 어조사이 고구려는 본디 사군의 땅이다.